이 댄서들 이거 제가 얘기할게요 수호 형이 오늘 멤버들을 위해서 신발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왔어 와우 너무 웃었네요 오늘 우리 유엔필리즈 댄서들 왜 없어 제가 다른 선물 줬어요 다른 선물 야 내가 사줄게 내가 다른 선물 자 수호 형 수호 형 다같이 위엄을 액션 사랑하자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위엄 액션 위엄 액션 잘한다 안녕 위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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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